하지만 저는 사랑할 정도에서는 못 만났어요. 그게 고민이에요. 아니에요. 이건 고민 아니에요. 주위 사람들이 연애할 때 많이 듣고 보고 느끼세요. 그리고 내 연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 언제든 반드시 찾아옵니다. 그때 최선을 다해서 훌륭하게 연애하려면 간접 경험도 꽤 좋은 것 같아요.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. 사람들은 언젠가 싸울 거고 언젠가 가득하고 내 손으로 손잡을 거고 마음의 힘을 빚고 있지 그럴 텐데 많은 경험이 될 거니까 누군가에게 감정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나요? 이거 진짜 어려운 거고 저 같은 경우는 갑자기 꼭 진짜 힘든 경우는 이거 참 다양한데 이거 진짜 다양한데